1. 지하층이라 하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친 높이의 얼마인 것을 말하는가? 1. 1-2 이상 2. 연기의 이동과 관계가 없는 것은? 4. 적설량 3. 중지유 저장탱크 화재시 나타나는 보일오버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3. 연소유면으로부터 100도씨 이상의 열파가 탱크저부로 전달되어 탱크저부에 고여있는 물을 비등하게 하면서 연소유를 탱크 밖으로 비상시키며 연소하는 현상 4. 다음 중 2차 안전구역에 속하는 것은? 2. 계단 무속실 5. 다음 중 기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3. 마찰 스파크열 6. 플래시 오버의 지연대책으로 바른 것은? 2. 열전 도율이 큰 내장재료를 사용한다 7. 하론에 의한 피해의 척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3. 분의열에 의한 복사열 지수 8. 방화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한해 자동 폐쇄장치가 요구된다 9. 중앙코너 방식으로 피난자의 집중으로 패닉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형태는 어떤 형인가? 4. H형 10. 가연물의 연소 형태를 잘못 짝지은 것은? 1. 표면 연소 석탄 12. 제사류 위험물은 어느 물질에 속하는가? 4. 인화성 물질 12. 인화점이 영하 20도씨에서 영상 40도씨의 사이에 있는 여러 종류의 액체 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화재 위험성과 관련한 판단 중 옳은 것은? 1. 여름철에 창고 안이 더워질수록 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13. 액화가스 저장탱크 누설로 부유 또는 확산된 액화가스사 착화원과 접촉하여 액화가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 폭발하는 현상은? 2. 플래비 14. 뇌화 성능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3. 연화조 15. 뇌화구조 건물의 표준화재 온도 곡선에서 화재 발생 후 30분 경과 시의 내부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2. 840 16. 화재 시 종류에서 급수는 시급이며 화재의 종류는 전기화재이다 표시색은? 4. 청색 17. 분진 폭발에 위험이 없는 것은? 3. 생석회 18. 이산화탄소 소화약재의 소화효과와 관계가 없는 것은? 3. 가압소화 19. 브래쉬 오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은? 4. 여론의 종류 20. 가연성 액체의 농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소화를 하였을 경우 이는 어느 소화할 일을 이용한 것인가? 1. 가연물 제거 22. 그림에서 일장의 저항단자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몇 부위인가? 4. 100 22.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입력해 교류 시 육합 100 부위를 정류하면 직류 평균 전압은 몇 부위인가? 1. 45 23. 동일한 조건에서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4. 반발 기동형 유도 전동기 24. 그림과 같은 피드백 제어계의 종합 전달함수는? 2. 25.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로 오른 것은? 2. 저항값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26. 시퀀스 제어계의 신호 전달 계통도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는? 1. 제어 대상 27. 어떤 전지의 부하로 65메가를 사용하니 3A의 전류가 흐르고 이 부하의 직렬로 45메가를 연결했더니 2A가 흘렀다 이 전지의 기전력은? 3. 24V 28. 소화 설비의 기동장치에 사용하는 전자솔레노이드의 자계의 세기는? 1.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29. 어떤 회로의 V는 1.0 SINV인 전압을 가했을 때 I는 40 SINA인 전류가 흘렸다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몇 W인가? 1. 1000 30. 그림과 같은 회로의 명칭으로 적당한 것은? 4. 플립플로페로 31. 한 조각의 실리콘 속에 많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등을 넣고 상호 배선을 하여 하나의 회로에서의 기능을 갖게 한 것은? 4. IC 32. 삼상 유도전동기가 경부하로 운전되던 중 일선이 절단되면 어떻게 되는가? 4. 전류가 증가한 상태에서 회전이 계속된다 33. V는 1사이 SIN377TV인 전향파 전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3. 60 34. 100V의 전원에 10장의 저항을 가진 두 개의 전열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면, 한 개만을 사용할 때와 비교되는 소비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2. 1-2배이다 35. 발전기의 유도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4. 클레밍의 오른손 법칙 36. 파형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계기는? 2. 정류기형 전류기 37. 그림과 같은 결합해로의 등가 인더컴스는 어떻게 되는가? 1.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38. 15M의 저항에 EA의 전류를 10분간 흘렸을 때 발열량은 몇 클로인가? 2. 5760 39. 서로 다른 금속선으로 든 폐에로의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였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효과는? 4. 재배크 효과 40. 저압 옥래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주된 사용 목적은? 3. 과부하 또는 달락 전류에 의한 보호 41.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 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3. 옥래 탱크 설비 42. 위험물 간이 저장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용량은 600L 이하이어야 한다 43. 방염 처리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3.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것 44.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1차 위반 시 30만원 45. 다음 중 2급 방아관리자의 선임 대상자로 부적합한 자는? 1. 소방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6. 다음 중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3급 수관의 투입 입구가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하일 것 47. 방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가? 2. 시도지사 48. 상주공사 감리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서 옳은 것은? 4.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49.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2. 200만원 이하 50. 위험물 저장소를 승계한 사람은 며칠 이내에 승계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3. 30 52. 다음 중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연일회 이상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맞는 것은? 4.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52. 다음은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운영 중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3. 중앙소방학교에서 7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53.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관계인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의 벌금 규정은? 53.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관계인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의 벌금 규정은? 54.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할 소방용 기계기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화학반응식 거품 소화기 55.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은? 2.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56. 다음 중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방염 성능이 없어도 되는 것은? 4. 비닐제품 57.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가?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58. 다음 중 개구부의 요건으로 오른 것은? 2. 해당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59.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소방대 60. 위험물로서 제1서규리에 속하는 것은? 2. 휘바이유 61. 중개기용 변압기의 전격 1차 전압은 얼마인가? 1. 300V 이하 62. 누전경보기의 수신기의 설치 제외 장소로서 틀린 것은? 4. 고전화폐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63. 다음 경보설비에 사용되는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3. 증폭기라 함은 전압 전류의 주파수를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64.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및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4. 3. 65.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이 잘못된 것은? 2. 확성기 음성입력은 5w 이상일 것 66. 다음 중 용어의 정의로 맞지 않는 것은? 4. 별륙이라 함은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수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67. 다음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비상콘센트 설비 68.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 몇 센트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는가? 3. 500 69.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역된 경우 설치하여야 할 통로 유도 등은? 1. 복도 통로 유도 등 70. 부착높이 3m 바닥면적 50m2인 주요 구조부를 내와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에 1종 열반도체식 차동식분 보영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감지부의 최소 설치 개수는? 1. 한계 71. 각종 소방설비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으로 틀린 것은? 4. 비상콘센트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 수전 설비 72. 다음 중 비상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저압 직료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인 것 73. 피난기구 중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어디에 하나는가? 1. 아파트 74. 자동화재탐지 설비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감지 대상이 아닌 것은? 4. 가연물 75.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2. 굴곡반경은 5mm 이상으로 할 것 76.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추 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금구로 격,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는데 몇 대니나마다 고정하는가? 3. 4. 77.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3. 면면적 600M2 이상인 관광휴게시설 78. 다음 중 비상콘센트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것은? 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 79.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4. 반자의 높이가 25M 이상 장소 80.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발신기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몇 대 미네마다 설치하는가? 2. 50 60 감사합니다.